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빠람입니다 오늘은 무서운 중국의 양자컴퓨팅 수준이라는 제목으로 최근에 중국의 양자컴퓨팅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가지 힌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큰 양자컴퓨터 흐름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메릴랜드 대학이 또 대규모 계약을 수준했는데요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또 우리나라는 양자컴퓨팅 수준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면서 큰 그림을 한번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메릴랜드 대학이 5월 28일에 5억 달러 규모의 사상 최대 연구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은 국방부로부터 5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계약을 수주해서 지능 및 보안을 위한 응용연구소 ARRIS라는 연구소를 지원하고 복잡한 국가안보 문제를 다학제적인 접근 방식으로 해결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UMD 역사상 가장 큰 연구 계약인데 참고로 ARRIS는 메릴랜드 대학교 안에 위치해 있고요 정보에 신뢰받는 기관으로서 여러 연구 및 개발을 제공하고 있고 초기 1년 계약은 앞으로 옵션 어떤 이정표 달성에 따라서 4년까지 더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ARRIS는 사이버보안, 데이터 분석, AI, 기계학습, 양자컴퓨팅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국방 및 정보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방 쪽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기관이다 국방부 지능 및 보안 담당 차관이 뭐라고 했냐면 ARRIS는 기술과 과학을 활용해서 인간 중심의 방식으로 지능 및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혁신적인 방식으로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데 독보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메릴랜드 대학교 총장은 기술적 전문 지식과 인간의 이해를 결합해서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성공을 기반으로 굵축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메릴랜드 대학은 양자과학 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이고요 국립양자연구소 퀀텀랩 Q랩을 통해 양자컴퓨팅 연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아이온 Q가 하반기에 얘기했던 5천만 달러 규모 계약이 이 메릴랜드 대학이 수주한 5억 불 규모의 연구 계약과 좀 관련이 있지 않나 그래서 어느 정도 힌트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5월 30일에 핵보다 무서운 양자컴퓨터 미 싱크탱크는 중국에 앞선다 말 못한다 라는 소식을 중앙일보의 강태하 기자님이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AI 뿐만 아니라 양자컴퓨팅 분야가 미래의 핵심 기술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앞서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이 기술이 왜 중요하냐 이 두 기술을 선점할 경우 세계 경제 산업은 물론 군사 안보 분야까지 주도권이 바뀌는 해계문이 변혁이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양자컴퓨터에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면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한 싱크탱크는 양자컴퓨팅 분야에서 미국의 선도적 위치를 장담할 수 없다 중국은 정부에서 이미 양자컴퓨팅을 우선순위 목록 최상위에 올려놨고 그만큼 엄청난 투자를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인력면에서나 초존도 기술에서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미 2020년에 양자과학기술 발전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지해서 선수를 잘 두라고 강조했고 2017년에는 빅데이터 2018년에는 AI 2019년에는 블록체인 기술의 이런 핵심 기술들 정복에 진력하라라고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AI와 양자기술은 미래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반 컴퓨터로도 오래 걸릴 아무도 수십초 내에 해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과 AI가 결합이 되면 초인공지능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군사 부문에서 엄청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 주요 싱크탱크들을 워싱턴으로 초청해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는데 핵심 주제가 양자컴퓨터와 AI였다 이만큼 양자컴퓨터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거죠 양자컴퓨팅 기술을 선점하면 핵균형을 깰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핵무기에 비밀번호까지 해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모든 싱크탱크들이 무슨 공감을 했느냐 인류는 핵보다 양자기술로 먼저 멸망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양자기술이 그만큼 현실화됐다는 걸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양자컴퓨터에 투자하고 있는 거고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양자 분야에서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밝혀왔고 미국의 군사, 정부 인프라까지 위협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상황도 그렇게 좋지 못하는데 2025년까지 최대 100만 명의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과장이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거나 중대 개입이 없으면 양자컴퓨터 분야 인력을 50%도 채우기 어렵다 전세계 양자컴퓨터 관련 대학원 상위 학위 프로그램 20개 중에 10개만 미국 거고 양자기술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분포된 곳이 중국과 유럽, 영국과 러시아 순이다 양자 관련 분야 미국 졸업생과 박사 학위자 중에서도 절반이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미국도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다는 거죠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8월에 군사용 AI 기술, 양자컴퓨터, 채점단 반도체 3개 분야에서 미국 기업이 중국 투자를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미국도 굉장히 중국에 대해 경계하고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은 미래에 패권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조단위로 런칭하겠다고 했던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예비타당성 심사조차 마무리하지 못했고요 이 예타 결과 발표를 세 차례 미뤘고 기존에 2조원 규모였는데 현재는 3200억 원 수준까지 축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점점 더 양자기술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중국 얘기를 보면 미국에서 돌아온 중국과학자가 세계 최강 이온 양자컴퓨터를 개발했다라는 뉴스를 연합뉴스의 윤고은 기자님이 전달해 주셨는데 중국에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전한 소식을 이제 가져온 건데요 미국 미시간대에서 15년간 가르치던 그리고 2018년에 귀국한 중국의 유명 양자 물리학자 단루밍 칭화대 교수가 이끄는 중국 연구진이 네이처의 논문도 게시를 했는데 512개의 2차원 결정을 가두고 냉각할 수 있는 양자 시뮬레이터를 개발했다 사실 이 제목은 틀린 거죠 양자 컴퓨터가 아니라 양자 시뮬레이터를 개발한 겁니다 양자 시뮬레이터는 양자 컴퓨터를 흉내낼 수 있는 고정 컴퓨터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양자 컴퓨터가 아닌 거죠 중국 언론은 안정적인 시뮬레이션 시스템 내 이온의 규모를 확장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양자 컴퓨터를 위한 길을 닦았다고 하는데 조금 우리가 조심해서 들어야 될 거는 중국은 약간 과장돼서 발표하는 게 있고요 또 이런 언어에서 양자 컴퓨터가 아니라 양자 시뮬레이터를 개발한 거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아이온큐나 컨티뉴을 뛰어넘는 이온 양자 컴퓨터가 나온 게 아니라 그런 양자 컴퓨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하나의 뛰어난 시뮬레이터를 내놨구나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5월 중순에 중국 이제 중요한 양자 컴퓨터 부품을 국내 생산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자국에서 개발한 양자 컴퓨터 오리진이라는 중국의 양자 컴퓨팅 회사의 우콩 이제 오공이죠 필요한 중요한 부품의 국내 생산을 성공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국내에서 모든 양자 컴퓨터 부품을 조달하고 만들어서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에 진입했다고 하고 그래서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의존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세나 수출 제한이 미국과 또 우방국에서 오고 있는데 이것들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거죠 중국이 굉장히 위협적인 상대로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한테 그래서 이 중요한 부품이 고밀도 마이크로웨이브 연결 모듈이라는 건데 양자 컴퓨터 내부에 양자칩과 외부 수신장치 간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부품이라고 합니다 절대 용도에서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었다는 거죠 특히 일본 업체에 의존은 많이 했는데 미국이 아무래도 견제를 했었겠죠 그래서 중국이 이거를 제대로 많이 받지도 못하고 일본이 굉장히 높게 비용을 책정했었는데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산 중국의 모듈을 극한의 온도에서 100개 이상의 양자칩에서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었다고 하고 이로써 중국 최초의 양자칩 생산 라인 첫 양자 컴퓨터 운영 체제 첫 양자 컴퓨팅 측정 제어 시스템까지 가지고 됐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부품이 장착된 오리진 우콩이라는 양자 컴퓨터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인데 120개국에서 18만 건 이상의 양자 컴퓨팅 요청을 자체 양자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완료했다 어느 정도 품질이 검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전략은 초전도 양자 컴퓨팅을 위한 완전한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산업 체인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2024년에는 초전도체 방식에 들어가는 냉동고 역시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양자 컴퓨터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안에 하나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중국을 폄하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미국을 위협하는 상태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최근 미국의 상무부는 중국의 양자 기술 분야를 타겟으로 하는 여러 제한 조치와 함께 퀀텀 C택이라는 이런 회사에 대한 엄격한 수출 통제를 발표했는데 이 회사는 중국의 회사로 양자 통신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 대해 이 기업이 좀 잘해서 우리를 위협하니까 여기를 못하게 방해하겠다 이런 통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출 관리 규정에 따라 물품의 수출, 재수출 또는 국가 내 이전에 대해 라이센스를 필요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이 중국의 양자 기술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 5월 27일에 조선비즈의 이병철 기자님이 내신 기사인데 한국 양자 기술 분야 세계 16위 라는 기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확보 경쟁이 치열한 양자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연구 수준이 양적 질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국내 양자 기술 연구 규모는 16위 수준으로 선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예전에 어떤 국가에서 내놓은 발표 자료에서는 한 2년 정도 격차가 난다고 했는데 그때 저는 최소한 5년, 길게는 10년까지도 차이가 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 중심의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양자 관련 논문 1200편을 발표를 했는데 전 세계 16위를 기록했고 중국이 1위, 미국이 2위, 독일, 영국,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의 양자 기술 분야 연구는 전반적으로 규모가 작고요 다양한 연구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기술이 발전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집중도가 낮다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거 해 라고 하면 거기에 엄청난 사람들과 엄청난 돈이 붙어서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조사 기간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양적인 지표에서 가장 큰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미 2010년에 미국의 연구 규모를 넘어섰는데 특히 양자 통신 암호 분야에서 중국이 앞서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논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물론 질적으로는 아직 미국이 가장 우수하긴 하다는 거죠 중국은 일단 양으로 승부하고 있고 미국은 품질로 승부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협력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미국, 중국, 독일을 중심으로 양자 관련된 공동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세정 키스티 책임연구원은 국내 양자기술 연구개발 투자 전문 인력은 이미 오랜 시간 투자해온 양자기술 선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글로벌 선도국을 중심으로 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되고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뒤처지고 있었는데 더 뒤처지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의견을 정리를 해보면 멜린드 대학이 5억 불 규모의 대규모 정보 계약을 수주했는데 아마 아이온큐가 언급한 5천만 달러 계약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좀 해볼 수 있고 미국과 중국 간의 첨단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미국이 AI, 양자 컴퓨터, 최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기도 했고 중국의 양자통신 회사에 대한 수출 통제도 가했죠 그만큼 중국이 많이 올라왔는데 중국은 국가적 차원의 투자 지원으로 미국과 비등한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그리고 참고로 싱가폴도 최근에 5월 30일에 국가 양자 전략을 세워서 3억 싱가폴 달러 원화로는 3,100억 원 정도를 이미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대한민국은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예타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세 차례나 연기가 됐고 예산 역시 2조원 규모에서 현재 3,200억 수준까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다 그래서 총평을 내려보면 미래 세계 패권을 지게 해줄 게임 체인저 기술인 양자 컴퓨팅 이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세계적인 석학들 사이에서 이미 인정이 된 부분이고 미국과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두 국가에서 큰 가치를 창출하는 양자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서 선도그룹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는 아이온큐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대한민국은 점점 더 뒤처지고 있고 저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정말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트위터에 아이온큐 기술 성능 웹세미나 늦춰진 거에 대해서 저의 솔직한 생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양인 투자자들 중에 가장 아이온큐를 오래 깊게 다뤄 사람 중에 한 명인 데스몬드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메릴랜드 대학이 5억 불 규모의 정부의 국방 관련된 프로젝트를 따왔다는 거는 기술 및 성능 업데이트 웹미나에서 뭔가 연방정부가 개입해서 취소시켰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기술적 세부사항을 정부가 봤을 때 이거는 국가안보에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으니 혹시나 연방정부가 개입해서 웹미나를 못하게 한 건 아닐까 이렇게 또 추측을 해본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정확한 게 아닐 수 있고요 이제 아이온큐를 오래 공부해온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국 얘기를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미국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와 인력을 양자 컴퓨팅 기술에 넣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온큐가 또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온큐 주가가 굉장히 부진하지만 저는 이제 양자 컴퓨팅 기술이 점점 더 관심을 받고 국가들 기업들에게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아이온큐 역시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하고 뛰어난 기업으로 성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마시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